안녕하세요 소쿠입니다 오늘은 저희 통기타 이야기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나 하고 있는데 그걸 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케어클래스 라는 오프라인 특강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케어클래스는 앞으로 계속 지속할 목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오프라인 강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이 사용하고 계신 그 기타들을 직접 관리해보고 또 간단한 경정비를 배워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통기타 이야기에서는 저희한테서 구매하시는 그런 기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그 기타들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관리적인 부분에 정말 큰 초점을 마치고 있는데 그것들을 위한 또 다른 하나의 시도라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도 첫 번째로 시도하는 그런 강의인 만큼 처음에는 좀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이번 첫 번째 케어클래스의 주제는 바로 기타의 점검 그리고 줄 교체 기타 클리닉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일정은 현재 2023년 3월 2일 목요일 오후 7시에 3분 그리고 3월 3일 금요일 오후 7시에 3분 해서 총 6분과 함께 이 클래스를 진행해보고자 하는데요 이 클래스는 제가 설명란과 댓글에 남겨드린 그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안내해드린 그 인원수만큼 구매가 완료가 되면 자동으로 모집이 종료되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런 오프라인 클래스인 만큼 저희가 매장에 작업대도 이미 준비를 해뒀으니 그 시간에 맞게 저희 매장으로 방문해 주시면 이제 저희와 함께 그것들을 배워보고 그리고 직접 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준비물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그 기타를 그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기타줄이 있다면 그 기타줄을 가져오시면 되는데요 기타줄이 없는 분들은 저희 통기타이야기 매장에서 구매를 하시고 바로 그렇게 진행을 해주셔도 됩니다 저희에게도 사실 새로운 시도인 만큼 이제 앞으로 많은 의견과 피드백을 통해 다양한 클래스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나중에는 세팅을 배워볼 수 있는 시간도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혹은 직접 너트와 세드를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들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새로운 시도인 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의견과 피드백을 듣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자 하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접 기타를 케어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강의들 많이 구매해 주시고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